ㄹ 어쨌든 기분 안상하게 즐거운 마음을 보고 나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전부 다 바이브로타가 돼가지고 좋게 안나와 그러니 특히 여기 병주가 찍으면 가전이 안나오더라구요 아니 손이 흔들더라구요 하얀식에 하얀식 안녕하십니까 흥급비청입니다 오늘도 독수리 오행뒤 고흥쪽으로 한번 안쪽 차량 한번 오봤습니다 날이 좋고 해도 좋네요 아따 겨울 날씨인데 괜찮네 나는 차량도 하나 안준디 요거 구축인지 자 화이팅 오늘도 또 맞아 아따 입장도 좀 막 좋구만 아따 키도 좋고 입장들이 좋아 아따 입장들이 좋아 입장 좋아 아따 여기 여기는 또 이산은 또 입장이 좋네 여기 화가 잘나온게 아 화가요 화가 잘나온게 어 화가산 화가산이 좋아 네 아따 아따 겉대가 신경치않아 아따 맑으면 하자네 그렇지 넉이 차긴 찼네 어디 가봐봐 아따 너기 찼어 화가산을 화가산을 아따 이따가 좋구만 좋아 아따 그니 뭐여 찌찌개 하니 예예예 그러니까이 꽃이 좋으니까이 그 꽃 때문에 나는 안까 아이고 찌찌개 에이씨 천천히 봐 나는 찬에 빠진건 나 볶음께 오우 입장들이 좋은데 아아 특징이 이 입장들이 모강원 아주 좋다 예 알았어요 됐다 우리가 영상이요 카메라에 영상까지 잡고있을께 아아 앞에 걸려갖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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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산에 찍찍찍하냐 이 입장은 좋구만 아이고 너무나 찍찍하다 한 발자국 못찍겠어 한 발자국 못찍 한 발자국 못찍 아이고 단위가 영 불편한데 입장들은 참 좋아 날아올라 야 나 영상찍잖아 아우 영상좀 찍고 아이고 아고 와 아이고 망하누여 아이 아이고 어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다니는 게 최고찍찍하다 아구아구 이기어 죄송해요 응 응 그래서 여기서 좀 찍고 난 나무를 하나 찍어야지 아따 이런 것도 너로 같은 것이 와서 식량같이 와서 먹었구나 아따 우리 오늘 박수료 오인게 난이 또 오늘 나왔는데 아우 이 산은 너무 찍찍해갖고 마쩍은 못 찍었네 으으우 찍찍해 응 닭산배 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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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어 계속 올라와야겠다 아 아 아 아 나무도 있고 아 아 뭐예요 서바나 이거요 서바나 이거요 어 어 어 잘 먹었는데 어 어 서바나 잘 먹었다 아 이거 나무 밑에 있네 아 서바나 잘 먹었어 어 아 여기 보자 아 반이 있고 아 근데 여기는 고추군요 고추군요 고추군 서바나 안 먹었는데 무슨 것도 아닌데 무슨 것도 아닌데 무슨 것도 아닌데 아 반 잘 먹었는데 반 잘 먹었어 반 잘 먹었어 아유 나무 밑에 있네 반 잘 먹었어 여기 덕산표 덕산표 서바나 아 근데 시나에스럽게 나왔네 참 서바나 구축은 무지인데 응 잘 먹었다 사피냐 잘 먹었어 잘 먹었어 alta 다운 무거 같아 안 먹었어 안 먹었다 하 입구다 아 맞지 이런 입구다 아 아 입이 안니 아 아 아 이 가시렁 꼬여 개쎄 나한테는 대체로 이이 아따요 이비야바 이빨도 비싼 데 아 이빨이 아이가 아 이빨이 아 하이프다 하이프다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나한테 이따가니깐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사라기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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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잠자리 좋다 좀 좀 좋아 아 이렇게 해주고 아 예 아 좋네 아 야 아따 못찾어 지금 와 저녁인데 야 이거 남들이 그렇고 왠지 이런거 써다써요 에헤이 요것만 썼네 쏘야 쏘 이따는 저거 탈 으 으 으 으 올라오면서 완전히 휘어버렸네 이 정도는 좋아 오 골지가 좋은데요? 골지가 좋은데요? 골지가 좋은데요? 골지가 좋은데요? 시나에서 올라왔어요. 밑에는 기부쪽은 탔고, 기부쪽은 묻혀가지고 하..근데 괜찮은데만은.. 하얗고 이쁘다. 여기 주신게 있네. 아따 이쁘다. 아..콜은 제대로 쟀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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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둘러 porta 배새 내부었 Rhonda 대주야 대주 에헤이 발을 해버리게 에이 좋지 좋지 올라오면서 안 돼 이거 바다구나 아 뜨거 얘를 바로바로 받아보니깐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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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오오 요이쇼 요이쇼 아 아 대한독립 만세다 아 오라색 네 으 으 아 무광에다가 하늘펜이 좋은데 야이 좋았다 하늘펜이 아따 무광이다 조금 다녀와 다녀린가 아따 나들이가 단단하네 골도 좋고 신화도 있네 신화도 있어 나다지네 화면상은 안보인다 굉장히 센디 아 신화도 있어 이쁘다 이렇게 아까 땅이 메마른데 말이야 아 신화도 있어 이쁘네 이쁘네 난 아직 안보인다 그지 아따 이날 완전히 바늘이네요 나니 좋았네 바늘이네 그치 와따 바늘이고 아 그 손가락이 진짜 대단한지 손가락이 으으으으으愈 으으으 рек 바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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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끄는다